네, 보건복지원의 강기훈 간사입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민주노총선화 전국보건으로산업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보건으로노조파업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번 보건으로노조파업으로 인해 암환자 집중치료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예약수술치소를 비롯해 입원 환자도 차례로 퇴원시키고 있는가 하면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수술 일정을 미루고 중환자와 산모 등을 제외한 모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혜를 가하고 있어서 환자의 안전보장을 위해 파업을 한다는 보건으로노조의 주장을 국민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 보건으로노조파업은 보건으로계 전체가 파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파업은 민 노총사나 보건으로노조가 추측이 되어 참여한 것으로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은 45곳 중 20곳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민주노총사나 보건으로노조의 파업 행위는 결코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14개의 보건으로단체들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2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서 보건으로노조의 파업은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심히 염려된다고 밝히며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사나 보건으로노조뿐일 뿐 지금도 보건으로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보건으로종사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발표를 통해서 간호사 인력학대와 국민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보건으로노조의 파업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하지 못하며 파업으로 인해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로 모두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보건으로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한 보건으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좀 더 세밀하게 살피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도원하여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유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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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입니다.